정말 치열한 결승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유리폼의 볼트 여자 오픈부 결승전 볼트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외곽 슛도 이번 경기 첫 득점 그리고 이미진의 외곽 슛 공격 리반도 이후에 오! 지금은 큰데요 그렇습니다 2점 슛 성공 이후에 김민선이 추가 자유투를 실패했는데 2점 슛도 한 번 성공시킵니다 점수로 5대3 2점 차로 리더 5대3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맛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오! 이미진 오! 네 높게 떴어요 공격 리바운드까지 하하 정말 높이도 있고요 이소정의 블락슛 박은서 득점 성공 아직까지 교체 단 한 번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미진 나왔습니다 이미진 탑시한 성공합니다 결승전 마지막 한 게임이니까 빠르게 성공을 통해서 최정민의 득점 그리고 외곽 들어갑니다 조선수 이소정 반패스 좋아요 왼손 들어갑니다 축하자의 득 NBA로서도 김민선의 외곽을 몇 방 맞은 이후에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리바운드를 가져왔고 홍소리 네 이해됩니다 네 이소정 그리고 홍소리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손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동작 박은서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적 올리면서 두 팀의 결승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자 오픈부 볼트와 워라이 엠비에이의 경기 자 최종 스코어는 11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